이 아름다운 산골 마을 정말 찬바람과 빙빙 불해 이 아름다운 산골이 다 빈 것 같아 이 아름다운 산골에 이 아름다운 산골에 이 아름다운 산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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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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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집이 왠지 가버렸구나 바깥에 잡초는 집을 뚫고 들어오고 으 으 한때는 살림살이가 넉넉했을 것 같으니 큰집인데 소도 요기 키웠을 것이고 으 으 뭐야 이거 어 으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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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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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